요즘 인공지능이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 그대들 보기에 인공지능의 역할이 무엇이겠나 그야 인공눈물이 눈이 건조한 사람들의 눈을 적셔주든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신해 계산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인간의 생각도 기계가 대신하면 인간 고유의 영역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나 힘을 쓰고 생각하는 일들을 빼고 나면 가슴으로 느끼는 일만 남겠지요 오 그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겠나 그건 정확하게 인공지능으로 알아보십니다 그래 영소 인공지능 기계는 완성이 되었는가 네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 잘 됐군 수고했고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인공지능까지 개발했는지 알아보러 가세